안녕하십니까 쉐도우와 수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세팅이 궁금하다 그래서 위치는 좀 변경일 것 같고요 갑니다 오케이 고고 아 아예 꼈다 아예 꼈다 아예 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쟤보드 야.. 쉐도우 바이퍼였으면 벌써 깨는데 웃음 은홀 당신은 대체 야 섀도우랑 진짜 비교던데 속도 차이버 아 책상 구조보고 싶다고 비밀인데 이거 쉽게 노설 못하는데 2만 5백? 오 야 야 센스 오케이 야 너무 빨라 너무 빨리 천천히 줘 천천히 줘 너무 빨란데 때릴 틈이 없는데 너무 빨라 오 갔다 박을 뻔해 무적 어 무적 아니야? 아직 5단계구나 무적이 아니었어 무적인 줄 알았네 아직 5단계였어 오 야 야 야 야 어 진짜 무적 이번에 오케이 아 이 논자 참 아 무적인 줄 알았더니 무적 아니야 무적 끝났나 이제 파워 캔슬로 마무리 지낸다 데미지에 들어가는거 보이죠? 아 잠시 대기 야 뭐 이렇게 날아가는게 어딨어 아 이건 아껴야겠지 일로와 일로와 캔슬해야되니까 일로와 오케잇 잘 날아갔어 타이밍 좋았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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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캔슬해야되니까 아 좀 팍팍팍 한번 해보고싶네 파워팍 캔슬 아 타이밍 아 타이밍 아 어 잠깐만 나에겐 핏살기가 있잖아 어 안적죠? 은얼은 무적이거든요 이.. 이런거에 당하지 않는다고 은얼의 스킬을 깜빡했군 파워캔슬 아 캔슬좀요 아 좀 팍팍팍 한번 때려봅시다 아아 오프 어 파워캔슬 파워캔슬 킬 킬 킬 킬 파워캔슬 킬 대신에 이거 쓰면은 못피한다 하핳핳핳핳 위에서 떨어지면 죽어야된다 어 야 맞아 죽겠다 이러다가 오우야 센스 좋았다 이번엔 지렸다 와 어어 이건 죽었다 와 한번만 저기 한번만 할까? 그러자 와 이래서 캔슬하는거구만 뭔가 세네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아 또 죽었네 미치겄네 어 어 잠깐만 이거 못기겠는데? 와 죽었다 이거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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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치겄네 이거 가질 못하네 절로 미치겠네 와 막대칸데? 아 이거 못기겠는데요? 캔슬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살았어야 되는거 같은데 아 시간 얼마 없는데 이제 아 이거 어떡하냐 아 괜히 놀다가 놀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뒤지게 생겼네 야 차라리 죽을거면 빨리 죽어라 야 차라리 죽을거면 빨리 죽어라 아 괜히 마지막에 죽으면 짜증난다 피 다 깎고 죽으면 짜증난다고 아 궁극이 으쌈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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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